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올해 가장 핫한 차량이 있다면 중형 SUV보다도 높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현대차의 대형 SUV인 펠리세이드라고 연목구름을 생각하는데요.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는 패밀리를 저격한 펠리세이드는요. 수개월을 기다려도 원하는 옵션의 차량을 구입하기 힘들 정도로 높은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펠리세이드와 동일한 플랫폼을 공유하는 기아차 텔룰라이드는요. 아쉽게도 국내에 선보이지 않는 사실상 수출 전용 차량이라고 할 수 있죠. 출시 전에 국내 대형 SUV 수요가 이렇게 많을지 현대차그룹이 제대로 예측을 했었더라면요. 아마 노조 등의 협의를 통해서요. 국내 시장에 출시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텔룰라이드는요. 처음부터 미국 시장 전용으로 출시가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서 텔룰라이드는 출시와 함께 예상보다 높은 판매량을 보여주고 있죠. 판매량은 무려 월간 6천 대 이상 판매가 되는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 연간 7만 대 정도 수준의 생산 능력을 예측했었는데요. 현재는 그 생산 능력을 한 10만 대까지 늘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요. 가장 큰 시장이 사실 중국과 미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국내 차량이 이러한 시장에서 선전하고 있다는 점은요. 정말로 반가운 소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 고속도로 안전보호협회에서 텔룰라이드의 충돌 테스트가 드디어 발표가 되었습니다. 텔룰라이드는 펠리세이드와 플랫폼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펠리세이드와 동일한 수준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따라서 펠리세이드의 바로 밑으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내에는요. 출시가 된 지 이미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펠리세이드와 관련된 충돌 테스트 자료를 사실 찾아보기 어렵죠. 두 차량은 모두 미국 시장 수출을 염두에 두고 제작이 되었기 때문에요. 비슷한 수준의 안전성을 제공한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돌 테스트에서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요? 짧게 영상을 보겠습니다. 국내에서 출시된 지 이미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펠리세이드의 충돌 자료를 현 시점까지 국내에서 찾아보기 힘든데요. 소비자 입장에서라면요. 미국 시장의 소비자가 많이 부러운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충돌 테스트 자료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스펙 자료 있죠. 레고룸이나 헤드룸, 공차 중량, 기업이 이런 부분들도요. 사실 국내 자동차 홈페이지에는 노출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텔룰라이드의 충돌 테스트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면요. 충돌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굿, 우수 등급을 획득했습니다. IHS의 신차 안전성 평가는요. 5개의 충돌 테스트에 따라서요. 등급별로 굿, G등급, 우수죠. 그리고 A등급 양호, M등급 미흡, 그리고 P표어등급에서 열등으로 해서 총 4가지로 나눠서 점수를 평가합니다. 가장 까다로운 테스트라고 할 수 있구요. 제조사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스몰 오버랩은요. A등급 이상, 그리고 남은 4개의 항목에서요. 모두 G등급 이상을요. 굿이죠. G등급 이상을 획득한 차량에 대해서요. 탑세이프티 픽으로 선정을 하구요. 여기에 전면 충돌 회피평가 부분에서요. 기본 베이직 이상을 얻게 되구요. 헤드램프 평가에서 양호 등급, A등급 이상을 받게 되면요. 최고의 등급이 탑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탑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는다면요. 이 차량은 곧 안전성이 입증된 차량이라고 할 수 있구요. 그만큼의 공신력을 얻게 됩니다. 대표적인 차량의 안전의 대명사라고 불리는 볼보의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사실 볼보의 차량의 대부분의 차량은요. 탑세이프티 픽 등급, 그리고 탑세이프티 픽을 넘어선 플러스 등급을 받으면서요. 안정성을 입증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충돌 테스트 결과는 전 항목에서 굿 등급을 받았죠. 과거에 모아비가 루프 항목에서 굉장히 낮은 등급을 받구요. 이후 미국 시장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요. 사실 철수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번 텔룰라이드는요. 전 항목에 대해서 굿 등급을 받으면서요. 안전성 면에서, 그리고 신뢰도 면에서 충분히 인상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요. 헤드램프 테스트 항목에서는요. P 등급을 받았습니다. 푸어 등급이죠. 테스트 차량에 할로겐 램프가 장착되어 있어서 국내와 조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지만요. 야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기본적인 안전도구인 헤드램프 테스트에서요. 푸어 등급을 받는 부분은요. 아, 너무 정말 아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처음이라면 뭐 그래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요. 2016년도에 신설된 헤드램프 테스트는요. 아, 예전에도요. 비슷한 문제가 있었는데 2017년도에 쏘렌토의 경우도 사실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서요. 헤드램프 문제에 있어서 최악의 헤드램프를 장착한 차량이라는 오명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 이러한 점을 기아차가 간과한 것일까요? 글로벌에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가장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미국 시장에 이렇게 좋은 텔룰라이드를 내놓으면서요. 이런 평가를 예상하지 못했던 점은 아, 상당히 의아한 부분이라고 연못구름을 생각합니다. 테스트 평가 결과를 봤더니요. 곡선으로 이루어진 4개의 테스트 부분에서요. 가시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잘 안 보인다는 얘기죠. 쏘렌토에서 최악의 헤드램프 평가를 받았던 부분도 사실 비슷한 내용이었거든요. 좋은 차량을 만들어 놓고도 작은 부분을 놓치는 것 같아서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만약에요. 헤드램프 테스트 평가에서 가장 낮은 프로 등급을 받지 않고요. 그리고 한 A등급만 받았다면요. 어쩌면요. 이번 텔룰라이드는요. 탑 세이프티 픽을 넘어선 탑 세이프티 픽 플러스 등급을 받을 수 있었는데 아 정말 아쉬움은 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운전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 평가에서는요.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IIH의 평가 중에서 가장 까다로운 항목이 바로 오버랩 테스트죠. 탑승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도 합니다. 실제 차량을 보시더라도요. 충돌 후에 차량의 모습이 굉장히 양호하죠. 차체 내부적으로 충격이 많이 받았을 텐데 안쪽으로 들어오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조수석 스몰 오버랩 테스트에서도 역시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충돌 테스트를 마치고 이렇게 도우를 제거하고 필러 쪽의 손상 정도를 체크하게 되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탑승자를 잘 보호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스몰 오버랩 테스트 과정에서요. 범위 인형의 경우 페인트가 얼굴에 묻혀진 페인트를 얼마나 에어백에 묻어나는지 체크하게 되는데요. 에어백에 묻어나는 수준도 이 정도라면 내부에 충격이 상당히 예상보다 낮게 전달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정도 수준이라면 상당히 양호한 수준이라고 생각합니다. 루프의 강성도 좋은 평가를 받았죠. 차체가 높은 SUV에서 전복사고 같은 것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루프의 강성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헤드레스트죠. 그리고 내부에 있는 시트의 항목에서도 역시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보행자 또는 전방에 물체가 있을 경우 충돌을 감지하게 되는 테스트에서도요. 역시 최고의 등급을 받았습니다. 결론적으로요. 기아차 텔룰라이드의 안전성은 충분히 검증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패밀리가 사용하는 SUV에서 안전성이 입증됐다는 그런 부분들은요. 동일한 플랫폼을 사용한 현대차의 펠리세드의 경우도 사실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이죠. 다만 5개티라고 할 수 있는 헤드램프 가시성 항목에서 최악의 평가를 받았다는 이 부분은요. 현대차 그룹의 의식과도 연계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 지적받은 부분이라고 하면 물론 이해할 수 있겠죠. 하지만 2017년도에 그랬었고요. 과거에도 반복되었던 문제인데요. 이게 우리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할로겐, HID 램프, LED 램프 이런 게 아닌 할로겐 차량의 문제라고 좁혀서 말할 수도 있겠지만요. 기업에 대한 충분한 믿음과 신뢰가 형성되지 않는 이런 상태에서요. 또다시 동일한 문제가 발생됐다는 이런 점에서는요. 의심의 눈초리를 만질 수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은 반드시 개선하고요. 앞으로는 반복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이쯤에서 생각나는 것이 있는데요. 최근 또 이슈가 되고 있죠. 에바퍼레이터 문제인데요. 제조사의 현대차나 기아차에서는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모르겠다 이렇게 좀 발뺌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 이슈에 대해서 제조사가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를 소비자가 스스로 문제의 원인을 찾고 증명해야 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국내 자동차 법규환금은 꼭 해결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복적인 헤드램프 문제도 결국 제조사의 인식 문제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안일하게 대처했기 때문에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다고 생각되는데요. 역시 에바퍼레이터 문제를 포함해서요. 텔롤라에도 있어도 반복된 이러한 문제들은요.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간과 구독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 하십시오. 영상편집 world